스타들이 가족 앞에서 돈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요. 최근 박세리 희망재단이 박세리의 아버지 박준철을 사문서 의조 및 사문사 의조 행사 혐의로 고소한 소식이 알려졌죠. 박세리 희망재단은 전 골프 선수 박세리가 유, 무형의 자산을 바탕으로 골프 미스포츠 산업의 전반적 분야의 발전을 시키고 국가 이미지 재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비영리 재단법인인데요. 그러나 최근 박세리 희망재단이 국제골프학교를 설립한다며 사업 참가 의향서를 작성했다는 소식이 불거졌습니다. 이 밖에도 박세리의 성명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광고 등이 확인되었는데요. 박세리 희망재단에 따르면 이는 박 씨가 박세리 희망재단 명의의 문서, 인장 등을 위조해 작성 및 체결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박세리 희망재단은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현재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만금 관광 레저용지는 바다를 메워 만든 축구장 220개 면적의 땅으로 요트 빌리지, 골프풀 빌라를 갖춘 관광복합단지를 개발하겠다며 정부가 조성한 부지인데요. 이 부지에는 애초 민간 자본 3천억 원이 투입돼 골프장 같은 것까지 관광 관련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2년 전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됐는데 보이는 것처럼 여태 맨땅으로 남아있죠. 2022년 6월 세만금개발청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정한 건 한 건축사사무소가 대표로 증권사, 건설사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이었습니다. 이 컨소시엄은 세만금개발청의 골프선수 박세리 씨가 세운 비영리법인 박세리 희망재단이 참여하는 국제골프학교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이 과정에 박 씨가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 것인데요. 당시 재단명예 문서를 제출했는데 알고 보니 인장이 위조된 가짜였습니다. 결국 세만금개발청은 박세리 부친이 포함된 컨소시엄의 우선협상자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또 사업 지연 책임을 물어 60억 원의 우선협상 이행 보증증권을 회수하기로 했는데요.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들도 세만금 사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제재할 방침입니다. 새 우선협상자가 선정되기까지 사업 파행이 불가피하죠. 박세리 재단은 홈페이지에 전국 어느 곳이든 박세리 국제골프스쿨이나 국제학교를 유치할 계획이 없다고 공지했습니다. 게다가 방송에서 럭셔리 하우스로 소개된 박세리의 집 또한 아버지 채무 때문에 경매로 넘어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법원이 최근 박세리 소유의 대전 유성구 부동산에 관해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매 물건은 1785제곱미터 규모 대지와 해당 대지에 건축된 주택 차고, 업무 시설 등입니다. 해당 주택에는 현재 박세리의 부모님이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박세리 소유의 539.4제곱미터 규모 대지와 2위에 세워진 4층 건물도 경매에 나왔습니다. 4층 건물은 지난 2019년 박세리 명의로 신축됐습니다. 또한 지난 2022년 5월 MBC 나 혼자 산다에 소개돼 화제가 된 건물이기도 하죠. 당시 전현무, 반나래, 기한84 등이 해당 주택을 방문했는데 박세리는 집 소개를 할 때 집 인테리어와 설계에 직접 참여했다라고 애정을 표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살던 집이 정원이 있는 집인데 한쪽의 건물을 지어서 4층을 제가 쓰고 3층을 제 동생과 언니가 사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경매 결정이 내려진 건 박세리의 부친 박씨가 복잡한 채무 관계에 얽혀있는 상황에서 채권자가 등장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는데요. 박세리가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 경매 집행은 일단 정지된 상태입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 소송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박세리는 방송 활동을 그대로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었는데요. 예정되어 있던 홈쇼핑 방송에도 쇼핑 호스트로 출연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에도 이어지는 열일 행보에 응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실 박세리의 아버지 박준철이 딸을 이용하고자 하는 모습은 꽤 오래전부터 포착되었는데요. 알려진 대로 박씨는 과거 주먹세계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과거 인터뷰에서 박씨는 솔직히 건달이었다. 거칠게 살아왔다거나 할까. 한때 그 바닥에서 잘 나가는 편이었다. 가정을 지킨답시고 86년 하와이로 이민을 떠났는데 거기 가서도 연결되는 게 오로지 그 바닥의 형, 동생들 뿐이었다. 결국 넉 달을 버티다 식구들만 남겨둔 채 혼자 돌아왔다. 귀국하자마자 그동안 구축해놓은 세력 위축을 우려한 상대방 측으로부터 칼침을 맞아 1년간 사경을 헤매기도 했다. 그러나 어린 자식들 때문인지 몰라도 다시 살아나 이처럼 영광을 만끽하고 있다라고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도 했죠. 그런가 하면 딸에게 골프를 시킨 이유에 대해 돈 때문이라고 솔직하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과거 인터뷰를 좀 더 살펴보면 박씨는 박세리의 골프 비결에 대해 체력과 지구력 그리고 자신감이다. 중3 때인 92년부터 체력 단련을 위해 아파트 15층 계단을 매일 새벽 4,5차례씩 오르내리게 했다. 내려올 때는 뒷걸음을 시켰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다. 집중력과 다리 근력을 키울 유량이었지만 제가 한 번 해보니 5층밖에 못 내려오겠더라. 그런데 세리는 아무런 불평 없이 참아 냈다. 여기에다 지구력 강화를 위해 스윙을 반복시켰다. 벙커샷 훈련 때는 모래사장의 텐트를 치고 며칠 동안 밤낮 없이 스윙 연습만 시켰다. 이번 경기에서 세리가 보여준 매끄러운 벙커샷과 최종 라운드 14번홀에서 떡갈나무를 넘기는 호쾌한 아이언샷도 그때의 무식한 훈련 덕분이 아니었나 싶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박씨는 혹독한 훈련으로도 유명했는데요. 때로는 깊은 산속 무덤가에서 스윙 연습을 시키기도 했다고 하죠. 이에 대해 그는 담력과 배짱을 키우기 위해서였다. 특히 골프에서의 승부는 자신과의 싸움인 만큼 모든 게 자기 탓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이따금 투견을 보여주기도 했다. 개싸움에서 이기는 놈은 결코 울지 않는다. 또 한국이 아닌 세계를 보라고 다그쳤다. 미국 여자 프로 골프 명예의 전당에 올라있는 랜시 루페스, 패티 시안, 로라 데이비스 등 정상급 선수들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박세리가 세계 정상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아버지 박씨의 역할이 컸던 것은 확실합니다. 이를 박세리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고 그렇기에 모든 것을 부모님께 드리고자 했죠. 박세리는 2009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돈 관리에 대해 미국에서는 제가 회사에 맡겨 관리하고 한국에서는 부모님이 하신다고 말했는데요. 박세리는 부모님께서 투자하시는 걸 이렇쿵 저렇쿵 말하고 싶지 않다. 항상 뒤에서 저를 많이 도와주셨고 힘들 때마다 힘을 주셨다. 부모님께서 좋아하는 거면 뭐든지 하셔야 한다고 표심을 드러냈습니다. 이후 박세리는 지난 2013년 SBS 힐링 캠프를 통해 아버지의 빚을 갚는 데 자신의 골프 상금을 사용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박세리는 은퇴 전까지 미국에서만 상금으로 126억 원 정도 벌었다. 상금만 그 정도였고 추가적인 비용까지 모두 합치면 수입이 500억 원 정도는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아버지한테 저 골프해야겠다고 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근데 그 찰나에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갑자기 안 좋아지셨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식 성공에 있어서 누구보다 뒷받침해주고 싶지 않나. 그래서 힘든 형편을 말씀 안 하시더라라고 털어놨습니다. 계속된 사업 부진에 붙이는 골퍼를 꿈꾸는 딸이 훈련받을 수 있게 돈을 빌리기도 했는데요. 박세리는 저도 원래 빚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다. 첫 프로 데뷔 후 상금 받는 족족 빨리빨리 빚 청산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부모님께 줬다. 빚 가진 게 더 싫었다. 돈은 없어도 된다. 현재 빚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금과 모든 계약금을 다 부모님께 드리는 이유가 남한테 아쉬운 소리하면서 저를 골프시켰으니까 미련이 없는 거다. 저는 다 드렸다고 박부쳤습니다. 박씨 또한 처음부터 딸을 이용하겠다. 마음 먹은 것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제2의 박세리 를 꿈꾸는 운동선수의 부모들에게 자신이 못한 일을 자식을 통해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재능 있는 자식도 부모 과욕으로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식을 위해 먼저 헌신하는 자세입니다. 특히 큰 꿈을 갖는 운동선수의 부모는 부모가 먼저 선수가 돼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부모의 과욕으로 자식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인물이었는데 어쩌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일까요? 현재의 상황이 하루라도 빨리 잘 정리되어 더 이상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일이 없길 바라겠습니다.